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시사 문제를 좀 떠나서 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갑제 TV는 가능하면 다양한 볼거리, 들을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지는 않지만 귀명창입니다 귀명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치를 좀 다르게 부르는 이야기죠 귀명창 하면 듣기 좋지 않습니까? 음치지만 노래는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명창 귀명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치도 제가 극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것은 세계적인 명성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죠 더구나 미스트로스로 해서 전국이 지금 완전히 노래판, 춤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너무 심하면 안 좋습니다 노래와 춤이라는 게 다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와 춤은 일단 감성입니다 감성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감성이라는 것은 잘못 가면 아주 추하게 보이기도 하고 심할 때는 난동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은 이성이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미스트로스, 미스터트롯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도 이성이 통제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미스트로스로 뽑힌 양지은이란 제주도 출신 가수의 결승곡 부시 그 따져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비핵화 사기극을 배경으로 깔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의 핵심인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운 선동 우리 민족끼리와 연결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불러서 전문가들 평가에서는 5등 하던 분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붓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붓은 피하굽은 선악굽은 늘 망가뜨리는 환각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옛날 가곡 작사하신 분들 그리고 가요 작사하신 분들은 반공 자유민주 정신이 투철했었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촌스럽게 아주 예술적으로 아니라 너무 투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삼류사류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녹여서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깔고 그것을 녹여서 말하자면 성화시켜 가지고 예술적으로 표현했던 분들이 박시춘 유호 선생 반야월 그리고 그걸 노래했던 남인수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현인 그런 분들이 만약 부실한 노래를 보셨으면 아마 통탄했을 겁니다 통탄 요사이 유튜브를 가끔 제가 들어가서 좋은 노래를 골라서 듣습니다 어제 비목을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비목은 여러분 아시죠? 군대 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비목이라는 노래도 알고 비목이 뭐라는 것을 압니다 비목 글자 그대로 비석비자의 나무목자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의 무덤에 꽂아 놓는 그 비목이죠 비목 정식으로 매장을 할 여유가 없을 때 전쟁 중에 가끔 비목을 만듭니다 비목 이 비목을 작사한 분이 한명이 한명이신데 이분이 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가 나중에 장일남 작곡가의 청에 의해서 곡을 가곡입니다 이거는 분류가 가곡을 쓸 때 바로 그 추억을 되살려서 쓴 천하명문이죠 사실은 그냥 노래 가사로 분류될 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입니다 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제가 어제 들은 노래는 조수미씨의 비목 이미자씨가 부른 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옥씨의 비목을 들었는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조수미씨는 풍부한 성량에서 나오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비목이었습니다 비목이 원래 이거 아주 잔잔하고 슬픈 노래입니다 애잔한 노래인데 조수미씨가 부르니까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또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자씨는 성악가에 못지않은 그 발성으로서 아주 뭡니까 이거 참악해 불렀다 정확하면서도 감정 표현을 절제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영옥씨는 이 노래를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아주 뭡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은 홀이란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 아주 성스럽게 불렀어요 성스럽게 이 조회수는 신영옥씨가 부른 신영옥씨는 뉴욕에서 활동하셨던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죠 조수미, 신영옥, 홍혜경 뭐 이런 세 분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부른 비목이 조회수가 7년 전에 올렸는데 누적 조회수가 300만이었습니다 301만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노래의 감수성 특히 가사의 전달력에 감동한 분들이 아주 여러 개의 댓글을 썼는데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 이건 꼭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신영옥 비목을 꼭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데 댓글 하나가 맨 위에 올라 있는 댓글이 이겁니다 진지 작업하며 드러나는 군화 화랑담배 봉지 허리띠 그리고 다리뼈 나는 울 만큼 울었다 40년 전 이제 갈 나이에 이 노래 나를 울린다 하나의 시가수입니다 진지 작업을 하죠 이분이 40년 전이라 하니까 아마 1960년대 정도에 군대 생활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전방에서 진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특히 60년대 말 67, 8, 9년은 제2의 한국전이라고 할 정도로 전방이 긴박했습니다 그때 1, 2일 사태도 터지고 울진 공비 상륙작점도 상륙 침투 침공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지 작업을 하면 6.25 때 미처 발굴하지 못한 아군 시신도 발견이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군화 화랑담배 봉지 허리띠 그리고 다리뼈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비목이 탄생한 화천지역 30여년 전 행군하던 구만리 8호호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 늦은 시간 또 걷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외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으로 추정되는데 마이클 김이라는 분이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신영옥의 노래와 목소리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 After living in Korea 50 years ago I always want to go back to live the rest of my life where I was born and raised 50년 전 한국을 떠난 이후에 나는 항상 내가 나고 큰 조국에서 나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Even if my old age Someday I will return Someday 내가 나이는 많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또 다른 분은 애잔하게 절제되고 깊은 산중에 물 흐르듯 편안한 목소리 비목은 단년 신영옥 선생님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노래 평화로 참 좋습니다 애잔하게 절제된 시냇물 같은 노래 신영옥 씨 또 다른 분은 대학 시절 비목 작사하신 한병희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비목에 얽힌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분당과 전쟁의 아픔이 쓰린 곡이란 걸 알게 되었지요 또 한 분 전후의 죽음 앞에서 급히 나뭇까지 주어 십자가 만들어 꽂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참담함이 절제랍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슬퍼도록 아름다운 비목이네요 또 다른 분 전 비록 20년 전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지만 과거 수많은 젊은이의 소중한 핏값으로 지켜낸 우리 강산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또 한 분 외국에서 들으니 더 좋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요새 서해수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연설 천안한 폭짐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폭짐을 했는지 그 말을 안하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서 경고 한마디 안하고 대화무더를 깨지 말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비목을 들어야 할 이유가 요새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목 작사가 한 명이시는 1939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 전투초소에서 소대장을 근무하였고 학훈단 출신입니다 어느 날 가문도 화천 백암사 부근에서 잡초 우거진 양지바른 산모통일을 지나며 십자나무만 세워진 무명 용사의 돌 무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가 그 후 TBC 방송국 프로듀스 공채 3기로 입사하여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 가곡의 언덕 일일 프로그램 가곡의 오솔길 등 가곡을 소개하는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을 때 작곡가 장일남 선생으로부터 신작 가곡을 위한 가사를 의뢰받아서 그 비목의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조국을 위해 죽어간 젊은이들을 기리는 내용의 시를 지었고 장일남이 곡을 붙였다 이렇게 민족문화 대백고가사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가사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까 그리워 마디마디 익기되어 맺혔네 여기서 초연은 화약 연기를 말합니다 초연이 쓸고 갔다는 것은 전투를 하고 포탄에서 그리고 총탄에서 터진 연기가 자욱한 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동친구는 이 초동은 한자로 쓰면은 이 뗄 감을 뗄 감을 구하는 소년이란 뜻이죠 소년 초동친구 2절은 이렇습니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정막감에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설은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알랄이 돌이 되어 쌓였네 좋은 가사는 다 마찬가지지만 눈에 선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좋은 가사는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가사가 좋은 가사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림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율과 어울려 가지고 입체성을 더하는게 좋은 가사인데 이게 바로 참 좋은 가사고 뭐 우리 가곡 중에서 또는 가요 중에서 유명한 노래들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가곡은 한국의 아주 문화적 자산인데 요사이 국민 가곡이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가곡은 시와 음악의 만남이죠 시와 음악의 만남 가요도 좋지만 가곡은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곡 그리움 금강산 가곡화 뭐 주옥 수선화 등등 주옥과 같은 그 가곡에 들어가는 비목입니다 이 화천 비목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화천에서 이 비목의 배경이 되는 문화재를 만들어 이 문화재 문화재를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노래 하나가 참 많은 문화 현상을 연달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 지금부터 가요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가요 중에서 작사가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우리는 흔히 가수를 더 유명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곡가 작사가 이런 순위인데 사실은 작사가 더 중요합니다 작곡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니까 좋은 가사를 받아보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멜로디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간적으로 작곡한 노래가 히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가곡이나 좋은 가사가 좋은 가요가 안 보인다는 것은 좋은 가사 좋은 작사가들이 좀 활동을 부실하게 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저는 자유를 지킨 노래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반공 자유민주 정신을 가요에 담았던 사람들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가사 유호 선생이 작사한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면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박준석 작곡 38선의 밤 꽃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없는 얼굴 보고 싶구나 이거는 북한 인권의 나라에 불러야 할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 박준석 선생이 가요 무대에 나와서 인터뷰를 생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김동근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시면은 노래비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느 노래를 할까요 하니까 수슴없이 그 수많은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수슴없이 38선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38선의 봄 물을 새긴 가사를 새긴 노래비를 38선이 보이는데 좀 세워달라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맹어들은 간다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월남 파병 시절이죠 이 대목을 저는 매우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자유통일 위에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을 못 가릴까 60년대 국력이 없을 때도 자유통일 기회만 잡으면 우리가 간다 라고 했는데 지금 60년대보다 엄청난 국력을 기른 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 꺼내고 있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하면 누가 욕합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평화톨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이야기해야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유통일을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을 못 가릴까 유교의 노래는 뭐 요사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세대는 다 외웠죠 맥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처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부르리 여기서는 당대하 최고의 시인이신 박두진 선생이 작사하고 작곡도 최고의 작곡가 김동진 선생의 작곡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노래가 이렇게 명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나곤 완전 통일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조국창과 김동진 작곡 이런 느낌으로 부서의 양지연씨가 부른 부서의 가사를 한번 읽으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데모 70년 세월 그까짓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이 노래에는 선악 구분이 없습니다 나쁘고 좋다 그리고 적과 동지의 구분이 없습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이 저지른 온갖 범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 같이 살자 한 걸음 떠나가서 백두산의 먹물으로 뭘 쓰자 그러니까 백두산 김일성 중심으로 역사를 쓰자 이거 아닙니까 이른바 우리 민족결의 선동이죠 이걸 부른 가수가 미스트롯 진이 되었다 가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가수는 노래방 기계가 아닙니다 가수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유명한 가수일수록 이것은 TV조선의 큰 십수입니다 붓이라는 노래가 미스트롯 결승곡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게 국민 애창곡이 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피하 구분을 못하는 선악 구분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맹호들은 간다 이것도 유호 선생의 작사입니다 자유통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라고 생각되는 유호 선생 시나리오도 쓰신 그리고 전우야 잘자라를 쓰신 유호 선생 이희목 작곡 유호 선생 반양월 박시춘 박춘석 김희갑 백영호 김동진 선생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유호 작사 이흥열 작곡입니다 일하는 해의 노래 이원수 작사 김동진 작곡 하여튼 작곡이 아주 최고봉의 작곡가들이 가곡과 가요를 썼다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 새살림 일깨우는 태양이 떴다 새로운 뜻 부품 꿈을 일손에 모아 가난을 물리치자 행복을 씁자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일하자 올해는 일하는 해다 민방위의 노래도 김승태 작곡입니다 유명한 가곡 작곡가시죠 작사는 내무부가 있습니다 민방위의 노래 조국의 부름받아 일어선 우리 침략 막고 재난 막는 향토의 방패 나라 위에 바친 몸 다시 바치랴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 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민방위 울려날 때 이 노래 요새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 울네 박정희 작사 작곡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세 나의 조국은 박정희 작사 작곡입니다 이건 장중환 군가죠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결에 지켜왔네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향토예부인의 노래는 전우 작사 이희목 작곡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저 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조국 창가는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입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톤하군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빈대리라 6.25의 노래 아아 이제라 6.25 노래는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입니다 아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떴 날을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빈내리 이나라 이겨레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전후의 줄자라 박지춘 작곡 유호작사 이 노래는 4절까지 있습니다 4절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감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38선의 봄 최갑석 노래 박춘석 작곡 김석민 작사입니다 눈녹인 산골작에 꽃이 피누나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눈녹인 산골작에 꽃이 피는데 설안에 젖은 마음 풀릴 길 없고 꽃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고향 거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전선야곡 천하의 명곡이죠 박시춘 작곡 역시 여기 또 유호선생이 등장합니다 유호작사 지난 미스트로 경연을 쭉 보니까 한 분 딱 전선야곡을 부르는 세 분이 모여 가지고 그룹으로 전선야곡을 한 번 불렀습니다 가랑잎이 휘달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 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을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고향 내 집에는 정안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 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아 서로 안고 싶었소 이건 단순하게 감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안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안전을 비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공을 빈다는 겁니다 공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애국심이 애국심 요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 애국심이 아니라 애국심이 애국심이 충미를 한 것 같아요 애국심 북쪽 북쪽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북한 노동강 정권을 사랑하는 애국심 그런 분위기에서 부실한 노래가 미스트로 진 결승곡이 될 수 있었는데 비목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잔한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